먼저 오늘 커리어페어가 성대학에 개최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우리가 지난 2019년에 초미같은 행사를 했고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다시 취업방람회를 열리게 됐는데 오늘 참가한 기업들을 보니까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또 요즘에 학생들이 관심있는 아주 창의적인 그런 기업들이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아마 학생들은 오늘 이 커리어페어에서 어떤 분야로 내가 진출할 것인지 탐색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고요. 또 프로페셔널 서비스 관련되는 그런 컨설팅을 받으면서 앞으로 기업에 취업할 때 면접 같은 이런 것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커리어페어가 학생들이 정말로 훌륭한 직업을 갖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커리어페어는 우리 재단과 또 각 대학의 커리어센터 학생들이 모두 협력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가해준 기업들도 이 글로벌 캠퍼스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참석을 해줬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과 대학과 학생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와 같은 행사를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 글로벌 캠퍼스는 더욱더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